상어님하고 마식님 갈게요 왜 안돼 자 마식님 갈게요 자 결승전 갈게요 자 갑시다 상어님하고 마식님 나가서 다시 초래 드릴게요 이번 결승전 재밌겠네 자 상어님 우승한 적 있나요? 마식님은 오자마자 우승하시겠는데 만약에 우승하시면 자 상어님 우승한 적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는 겁니다 새로운 챔피언 아 오자마자 우승했어요 상어님 아 우승하셨구나 아 우승하셨구나 그럼 연속 우승 도전 자 그 다음에 마식님은 자 최초 우승 도전 갑니다 자 한타기님 어서와요 한타기 어서와 두콩이 어서와 자 결승전 갑니다 결승전 갑시다 자 가죠 가죠 아 재밌어 어 개인 터졌어 미안해 형 형도 다 붙일 순 없어 형이 잘 붙이지만 다 어 오 대박 축하 안녕 축하 안녕 축하 자 결승전 갑시다 고고 자 찬스 시작하자마자 찬스 좋아 아하 안타까비 다 패스 다 걸렸죠 다 패스 다 걸렸죠 자 자 자 여기도 찬스 자 과연 패스 어떻게 할 것인가 좋았죠 여편도 좋은데 그래 위험했어 자 두 분 다 장난 아니네 와 피틴이 피쳐 나도 참가하고 싶다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드로잉으로 공격 계속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좋죠 자리 좋아 포지션 좋아 와우 개행기 좋아 와우 나잇샷 잘 맞았어 이번엔 들어갈 만 했는데 방향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해야 될까나 와우 나잇샷 와우 와 대박 자 두라 님이 한골 넣었어요 도전자 야 좋아 오 또 찬 또 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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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잇샷 와 이거 봤죠 자 진정한 결승전 다 와요 자 한골 주고받고 하네요 바로 자 상원님은 주특기가 뭐냐면 그 시작하자마자 돌파가 좋으시네 시작하자마자 원래 수비를 약하거든요 상대편이 자 그래서 바로 돌파 좋아요 자 저도 저런 걸 좋아하죠 근데 대회에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템프 죽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달아올랐어 두 분 다 아 야 개인기 죽인다 아 패스웅 뉴스 아 아 재밌네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어 잘 풀어가겠어 어 잡으면 아 아 아 지금 이 자리는 골 잘 안 들어간 자리에요 완전 안 들어가진 않는데 거의 안 들어가요 자 패스하죠 역시 자 자 패스 좋고 아 잘랐어 저거 돌았으면 골인데 못들었죠 자 죽고 다시 한번 2대1 자 좋아 좋아 자 자 지금 파리는 완전히 오리지널 파리 팀이라 약간 선수층이 얇죠 약간은 다른 팀보다는 자 잘 잘랐고 자 좋아 좋아 잘 뚫었다 야 진짜 방향전환 좋으신다 아 이거 큐떡으로 줬어야 되는데 아 한번 드롭바 들어갈때 큐떡으로 줬으면 큐떡으로 줬으면 찬스 좋은거 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후반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회가 서로가 있었는데 집중력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후반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야 개인기 좋고 어느 팀이 바로 이런 기회를 살리느냐 이게 바로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대박이다 대박 아 아까비 와우 나이스야 와우 손흥민 손스테이션을 한골 넣었네요 야 손결정을 죽이죠 크 온발 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여기서 한골 넣은 사람은 힘이 나고요 한골 먹은 사람은 마음이 급해져서 수비 공간이 많이 생겨요 슬리기 오리아 레이즈 마퀴디 루카스 더 하자 하자 마퀴디의 패스 시드로 막혔습니다 루파 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부정확한 패스가 나옵니다 야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자 측면에서 약간 시간을 쓰는 듯한 그쵸 야 아까비 야 지금 상원님은 지고 있으니까 공격 빨리 해야 돼요 공을 소유하는게 가장 중요한데 상대 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제 생각에 지금 70분 넘었으니까 딱 두 번 공격할 수 있을거야 아마 두 번 네 최고의 발 기술을 보여줍니다 파스토레 아 뺏겼네 공이 흘러서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순우민 베라티 사비에르 파스토레 어 좋아 와 대박 대박 나이스 샷 야 진정한 결승전이에요 진정한 결승전 2대2 됐죠 이야 죽이는구만 야 대박 게임이다 한판으로 쉬운 게임이 없네 네 자 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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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위에 공간 낮죠 아 뭐라 지금 양팀 다 체력이 다 됐어요 이럴때 공격수 돌취해주는게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분 남은 후반전 어느 팀이든 골을 넣게 되면 거의 결승골로 굳어질 수 있겠습니다 베라티 이브라이모비치 자 좋아좋아 영리한 골 컨트롤 후날두 자 마지막 공격 될 것 같아요 90분 자 찬스 아하 잘리고 자 연장하겠네요 연장 자 슈팅은 유효수수는 4대2로 미넨이 앞서네요 근데 뭐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연장전 시작합니다 자 어떤 드라마가 또 펼쳐질지요 자 이게 상어님의 단점이죠 시작하자마자 뚜쿠 들어가는거 방금 실패했지만 자 민구님 어서오세요 아 민구님 이민구님이랑 다른 민구님이랑 헷갈렸네 그 민구하트라고 다른 민구님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아 잘왔어요 민구님 민구님이 우승하셨죠 한번 민구님이 우승하셨나 춤우승하셨나 자 오늘 새로운 고수들이 많아요 새로운 고수들 오늘 엄청 재밌습니다 토너먼트 아 우승 어차피 우승 맞죠 와우 별붕선 땡큐 누구야 따스민다님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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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땡큐 야 깜짝 놀랐어 나는 갑자기 화면에 뭐가 딱 뜨길래 뭐야 이거 깜짝 놀랐어 자 감사해요 자 따스민다님꺼 뭐 강화 붙여준 것도 있죠 있는거 같애 터트렸나 붙인거 같은데 어 대박찬 와우 꼴대 맞았어 와 진짜 치열하다 교체 지금 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봤을때 진작해서 좋았을텐데 자 제가 추천하는 교체는 70분 넘으면 교체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요 자 교체 선수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눈에 띄게 잘해요 자자자자 아하 와 합격 축하 와 완전 축하 자 레전드 민구님이 대학 합격 하셨답니다 오늘 야 완전 축하드려요 완전 축하 주세 보싱와 아우바메양 디디에 드롭파 아 그 때가 좋을땐데 자 이제 자 이제 군대만 가시면 돼요 하하하하 아 그쵸 이브라이버비치 동료 선수가 아 대학 가셨으니까 많이 노세요 대학생 놀아야 돼요 요즘 대학생은 너무 궁금하네 아 그러네 자 군대는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군대는 방송 보고 나중에 천천히 가세요 아 농담이야 농담 자 말씀드린 순간 연장 갔네요 연장 어 아직 연장 아니에요 미안 재벌뻤어 상대 문전으로 길게 던질수도 있는 드로잉입니다 자 PK 가기점 빠지면 자 PK 자 PK 자 PK 누가 이길것인가 자 긴장감정 높여드릴게요 결승전이니까 자 군대 빨리 가는게 낫죠 군대 늦은걸로 떴는게 나아요 너무나 각적인 상으로 돌입합니다 자 과연 결승전 누가 이길것인가 자 PK 갑시다 으악 들어갔어 야 뭐 코너로 쫙 들어갔어요 쫙 빠져서 쫙 자 가운데인가 이거 어 아니구나 자 좋아 자 1대1이죠 1대1 박빙의 손부 아우 방향은 맞았는데 아 높이가 틀렸어 아까웠어 아까웠어 어 너무 세게 쳤어 아 큰일났죠 큰일났어 자 이거 크죠 자 우리는 가위라이브로 승부 가진적도 있습니다 자 자 미넨 여기서 자리차야되요 또 실수하면 안돼요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자 여기서 하나 막아야되 위네 막아야되 와우 높이가 안맞았어 높이가 자 뚜껑이 1개 홀수면 부전승이지 짝수면 매칭이고 어 그래 알았어 자 마지막 라스트킥 밀것인가 고 축하드립니다 자 상원님의 2연패 와 대단하시네요 자 상원님 우승하신 상원님 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상원님 대단하시네 자 끝까지 열심히 하신 자 두라님도 고생하셨어요 오 대단하시네 오 오차토너먼트 엄청 치열했습니다 와 대박 치열했어 오 드렌 고마워 와 자 이거 편하네 전파 우승자라 복사 붙여놓기만 하면 되네 와 와 bj말씽 마싱링 축하드려 마싱 잘하셨어요 자 이제 6차토너먼트 들어가세요 6차토너먼트